103번 버팀보, 앵커 등의 축하중 변화 상태를 측정하여 이들 부재의 지지 효과 및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개척기기는 개척장치를 얘기합니다 개척장치는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에서 나왔던 특수화학설비에서 사용하는 개척장치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압력계, 온도계, 유리한계 하는 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굴착작업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굴착작업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면 여기는 경사계를 또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흙막이 벽이 설치가 됩니다 여기는 버팀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특히 여기에서 버팀대에 설치하는 게 하중계가 있었고 변형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하다 그랬죠? 두 가지가 변형계는 버팀대가 변형이 되는 정도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죠 하중계라는 것은 뒤쪽에 있는 토압의 하중을 측정하는 것도 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설치되는 어스 앵크가 있다 그랬죠? 앵크의 인장력을 측정하는 것도 하중계에서 역할을 감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토압계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지하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측정하는 지하수위계도 있습니다 반면에 간극수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반이 얼마나 내려앉느냐 그러는 침하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표면에 설치하면 지표면 침하계가 되고 지중 침하계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굴착 작업할 때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터널, 터널 굴착도 똑같은 굴착이긴 합니다만 터널 굴착에도 개척장치가 여러 가지가 쓰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장치 이런 말이 나오면 아, 굴착 작업 개척장치가 나오면 굴착 작업 그리고 터널 그 다음 특수화학설비에 나오는 세 가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보기를 보면요 워터레벨 미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하수위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지하수위계 그 다음에 로드셀이 나옵니다 이게 하중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조미터가 나오는데 이게 강극수화학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스트레인 게이지 가는 건 변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봤더니 앵커, 오스 앵크를 얘기합니다 앵커의 축하중, 버팀보 이 버팀대에서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측정해서 이들 부재의 지지효과함이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한다 그랬으니 이 버팀대에 설치하는 하중계와 변형계 중에서 지금 묻는 문제인데 앵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중계라고 답을 봐야 되겠죠 이 하중계는 토압 그 다음 여기 앵커의 인장력 기타 등등을 다 하중계를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셀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이 답입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변형계는 버팀대에 설치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앵크라든가 이런 말과는 축하중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되죠 조금 영어로 나오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봐 두시면 다음에 문제 나올 때는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을 겁니다 104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차량계 건설기계 이거 중요합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도 나오지만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보다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 계획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량계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건설기계는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요 종류별로 운행하는 방법이 다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외우자 그랬습니다 종류 및 성능에 관련되는 사항이고요 운행 경로에 관련된 사항이고 작업 방법에 관련된 사항이죠 앞에는 다 차량계 건설기계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내용만 잘 알아두시면 답을 찾는 데 지장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성능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운행하는 작업 방법이 다르다 여기도 유지보수 방법이라 해놔네 그렇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암기를 하더라도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 그 다음 작업 방법 이렇게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방법이지 유지보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업 방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금 혼란스럽게 문제를 단순 암기하신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문제는 냈습니다 그렇죠 출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5번입니다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안전난간에 관련된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먼저 안전난간에서 중요한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 위주로 일단 시험에서 필기에서는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숫자가 먼저 90cm 상부 난간대를 설치해야 될 기준이 좋죠 90cm 이상이 됐을 때는 상부 난간대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120cm는 시험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의미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20을 기준으로 120 이하일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1분의 1 지점에 설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120cm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 중간 난간대를 한 개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건 왜 이러냐면요 그 이유를 알아두시면 우리도 편하다 그랬습니다 120 이하일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1분의 1 지점에 설치하면 60cm, 60cm가 되겠죠 균등하게 설치라고 즉 이 간격이 60c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20을 넘어갈 경우에는 하나를 설치했을 때는 60cm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보다 작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 난간대의 숫자를 늘려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80이다 그러면 60, 60, 60 이렇게 하는 거죠 중간 난간대가 두 개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개수를 늘리는 건 좋은데 균등하게 하면서 이 간격이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간 난간대의 숫자를 늘려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료에서 2.7cm라는 것도 나오고 발껀마귀판도 있었습니다 10cm라는 발껀마귀판의 높이가 있었고요 그다음 하중이 있었죠 100kg이라는 하중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수치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잘 다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고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서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해야 된다 당연하죠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발껀마귀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20cm 이상 잘못됐습니다 10cm죠 지금 솔직히 옳지 아니한 것은 했으니 답은 2번입니다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검속체 파이퍼 튼튼하게 하라는 거죠 안전 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아주 맞습니다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안전 난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구성 요소는 위에서부터 우리가 했던 그대로입니다 상고 난간대, 중간 난간대, 그리고 발껀마귀판 그리고 세로로 세워지는 난간 기둥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guitar plays softly 여기서 protons